안녕하세요. 저는 한국 HP의 강동수차장이라고 합니다. HP의 GSB라는 부서가 있는데요. 저희는 대형 라텍스 제품, 그리고 인디고 제품, 여러가지 인쇄시장의 대형 실사시장 제품을 만드는 부서가 있습니다. 여기서 집중해서 만든 제품 중에 이번 K-프린트에 라텍스 제품들을 내어놓았어요. 지금 보시는 라텍스 1500 제품은 기존의 3000 제품에 비해서 가격면이나 여러가지 면에서 좀 더 경제적으로 만든 제품이에요. 하지만 똑같은 잉크를 사용하고 출력 품질이라든지 이러면서 봤을 때 거의 다 동등합니다. 그래서 좀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는 제품이고요. 라텍스 570이라고 하는 제품입니다. 기존의 300 시리즈 360 제품이 워낙 인기가 좋았어요. 근데 그 인기를 계속 몰고 가서 좀 더 고속의 제품을 내놨습니다. 그래서 실내 품질을 기준으로 봤을 때 23회배 출력이 가능하고요. 기존 라텍스 360에 비하면 약 30% 정도 더 속도가 향상이 되었어요. 제일 유심히 보실 수 있는 부분은 이런 스핀들 부분인데요. 기존의 라텍스 제품은 스핀들을 넣다 뺐다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스핀들이 없는 형태로 출시가 되었습니다.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